여배우 이경표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 12일 오전 배우 이경표가 사망했다. 향년 61세로 아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기에 너무 안타깝다. 고인은 1962년생으로 1980년 tbc 23기 탤런트로 데뷔했다. 방송사가 통합된 뒤에는 kbs에서 활동했다. 특히 이경표는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련내에서 황노부 김상순이 역할한 황민달댁의 만며느리 박해숙 역으로 익숙하다. 이후 kbs 드라마 청춘행진곡 형사25시 토지 장희빈 등에 출연했으며 2000년대 후반 연예계를 떠났다. 2020년 한 방송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특히 이경표는 1970년대 남성 포크듀오 그린빈스 멤버 박재정과 결혼했다. 작곡가 박시춘의 며느리이기도 하다. 한편 이경표의 빈손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